자원봉사센터 저희는 세 가족이고요 가족끼리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던 끝에 올해는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담고 있는 지역에서 특혜꾼 회사에 참여할 수 있고 뭔가 좀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저는 좀 성심성의과 기쁨과 우려 입가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동구 가족끼리 사단 사랑해요 어머 사랑해요 정형요 한글자막 by 한효정